그냥 너무 조급하게 또 운전하시다 보면 십이 구설수로 해서 또 안 좋은 일이 좀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라 보보 다툼 소리 또 있다고 해서 가정에 파천 나는 경우도 좀 그런 일이 좀 생기지 않도록 한 번이라도 양보를 많이 해주시고 대화로 또 이렇게 좀 풀어나가시면 원진살 그런 거를 조금 피해 나갈 수는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백령 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이제 무호생 분들이죠 네 마흔여섯 되시는 마흔여섯 되시는 무호생 말띠 분들 말처럼 기량이 뛰어나시고 대체적으로 좀 활동적이시고 발전적인 그런 사주분들이시니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분들의 또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인내심이 조금 부족한 게 좀 힘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일을 하다 보면은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해서 결과를 이렇게 좀 하시는 건 좋은데 끈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그런 그런 좀 단점도 조금 비춰주시네요 그리고 또 이제 상대방을 조금 많이 배려를 하고 또 이렇게 친숙하게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게 그렇게 또 하시는 그런 성격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 의리가 조금 남달리 좀 많이 크게 있으셔가지고 남의 어려운 거를 지나치는 거를 좀 싫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발 벗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성품도 조금 있으시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직업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그냥 너무 조급하게 또 운전하시다 보면은 십이 구설수로 해서 또 안 좋은 일이 좀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 모생분들도 보면은 그 상당히 좀 건면 성실하시고 또 그런 그런 성실한 성격으로 나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처했을 때는 지혜롭게 좀 잘 해결해 나가려고 그런 노력도 좀 많이 좀 보이시는 그런 모생분들이 좀 많다고 그러시네요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해서 성실하게 조금 살아가신다면은 이 힘든 시기는 진짜 무난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궁합이 또 안 좋다 해서 또 부부 다툼설이 또 있다고 해서 또 가정 불화로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또 그 불화로 해서 진짜 가정에 파찬나는 경우도 좀 그런 일이 좀 생기지 않도록 한 번이라도 양보를 많이 해주시고 대화로 또 이렇게 좀 풀어나가시면 가정으로도 이렇게 좀 화목하게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아무리 나쁜 그 원진살 그런 거를 조금 피해 나갈 수는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가정을 화목하게 유지해 나가시고 무탈없이 좀 지내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금년 웅기로도 이제 좋은 웅기로는 5월 달에 뜻밖의 좋은 소식이라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좀 피해될 그런 달로는 10월하고 12월 달 외부적으로 힘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이 편안하면 밖에 나가서도 나가서도 진짜 편안하게 일처리를 수월하게 잘 해결을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 화목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 화목으로 해서 건강하시고 좋은 웅기가 올 때까지는 진짜 서로 간에 이렇게 조금 화합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시고 이 금년 웅기도 아무 무탈 없이 그렇게 지내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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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